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버스 안에 있는데요. 그냥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설 디자인 버스입니다. 어딜 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냐고요? 이쪽 출입구를 보시면 일반 버스와 달리 계단이 없습니다. 이런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하는데 다리 힘이 부족한 노인들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고 휠체어도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건 물론입니다. 이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편리하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산돼야 하는 이유죠. 특히 제주는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인 만큼 관광지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지난 시간 공영 관광지에 이어 오늘은 사설 관광지를 찾아가 봅니다. 먼저 서귀포시 성사립 3달리의 한 갤러리 제주를 사랑한 사진작가 고 김영갑 선생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잘 가꿔진 정원에 둘러싸인 아담한 공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못 당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이 갤러리가 문을 연 건 지난 2002년 폐기였던 초등학교 분교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썩 현대화된 시설은 아닌 거죠. 고지넉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끼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곳곳에 얕은 턱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위에서 기준하는 건 2cm 이하의 단차를 이야기를 해요. 법적 기준은 그런데 색깔만 좀 칠해준다면 여기 단차가 있다는 부분 아니면 이 단차 앞에 나무 트레이라도 하나 각 각목을 잘라서 설치만 해주셔도 이건 단차가 아닌 게 되겠죠. 턱을 없애지 못한다면 잘 보이게 하거나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 아 그러고 보니 건물 출입구 턱이 노랗게 색칠돼 있던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김영갑 사진작가의 유품을 전시한 다른 전시공간의 턱은 높이가 좀 있어서인지 경사로를 대놨습니다. 이건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은데요. 실제 하나 유머차가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대부분 이렇게 좀 편의사를 생각을 좀 하시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공연 관광지도 아닌데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옛날 폐교를 개조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듯 보입니다. 시설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만요. 그 마음 씀씀이만큼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여기가 사설이에요. 그리고 9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도 하고요. 편의증지법에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유머차 그리고 다른 관광약자들을 위해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턱을 조금 개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하면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여기서 모두란 외국인도 포함되는데요. 보행 환경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안내도 좀 더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김영갑 선생님을 그리고 그가 사랑한 제주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다음 찾아간 곳은 바다를 테마로 한 어느 테마파크.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펼쳐지는 신비의 세계. 각양각색의 해양생물들이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어린이들의 고려에선지 전시물들이 대부분 낮게 설치돼 있고 턱이나 계단 없이 완만한 경사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원행이잖아요. 일방통행. 일방통행인데 내려가는 게 갓바른 동산 내지는 계단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무장해져요. 계단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사로가 같이 있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주고 있죠. 이 어린이 전용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옆에 놓은 거 봐볼게요. 경사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이용하면 유모차 끌고 계신 부모님들도 잘 이용하실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그러하듯 불편함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만큼은 나이도 있고 장애도 있게 만들 것 같은 이곳.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쭉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에 적합한 요건들을 갖춘 것 같아요. 어떤가요? 모니터링하다 보면 좀 아쉬운 게 하나씩 있었어요. 어떤가요? 말로 설명이 좀 그런데 백문이 불일견이라고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그럼? 네. 같이 가보시죠.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되기에 아쉬운 부분을 알려주겠다며 데려간 곳은 다름아닌 공연장. 마침 바다사자쇼가 한창인데요. 공연장 2층 한편엔 이렇게 장애인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2층으로 가기 위해선 계단형 리프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속도도 느리고 혹시나 떨어지면 다칠까봐 무섭기도 하고요. 매네베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줄곧 함께 다니던 일행과 떨어져야 하는 것도 이 계단형 리프트의 단점.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다소 아쉬운 면이 있네요. 공연은 시작한 지 이미 한참이 지난 상황. 서둘러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쇼를 감상해보기로 하는데요. 저는 계속 여기서 사사해야 되나요? 다리가 아파요. 원래 장애인 동행사도 맞지 않으셔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게 좀 아쉬워요. 장애인 동행사도 맞지 않으셨는데 뒤로 가서 짐 먹어보시죠. 붙임은 재미있는데 힘드시니까 아쉽네요. 장애인 석을 만든 것까진 좋았는데 일행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결국 두 번째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야 맙니다. 저희와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연인끼리 혹은 친구끼리 왔다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엔 미로공원으로 가봅니다. 세 가지 형태의 미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각각 삼다도의 삼다, 즉 돌, 바람, 여자를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나저나 뭘 좀 먹어야 되겠는데 말이죠. 대단한데요. 뭐가요? 다른 애랑 좀 다른 거 못 느끼시겠어요? 어, 좀 넓은 느낌? 어떤 턱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계단이나 그런 게 없죠. 피차 탄 사람, 유모착된 사람, 그리고 롤레이터라고 보행 보조기를 낀 할머니들까지 큰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로공원의 부대 시설 중 하나인 음식점. 외부에서 실내에 이르기까지 그냥 평지입니다. 계단은커녕 그 흔한 턱조차 없어요. 어, 이 관광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입이 떡 벌어지는 넓은 실내 공간. 메뉴는 비빔밥인데 뷔페식이에요. 비빔밥이랑 뷔페, 상당히 색다른 조합 같죠? 아무튼 각종 재료들을 원하는 만큼 덜어먹으면 오케이. 먹는 방법도 간단하죠. 주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만 사용한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배도 진진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로 탐방에 나서볼까요? 돌, 바람, 여자 미로 중 우리의 선택은 돌미로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미로 체험을 해볼 건데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기 하나 할까요? 팔뚝맞게요. 어, 팔뚝맞기 좋아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예, 저 먼저 갈게요. 제가 열만 새고 가겠습니다. 얼른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얼른 가세요. 예.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도착 지점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승리. 과연 누구 손목에서 불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휠체어 핸디캡에 길까지 잃어버린 우리 국장님. 뭐 이렇게 되면 저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지만 변수가 있었습니다. 입구로 돌아왔네요. 근데 휠체어가 핸디캡 맞나요? 어째 저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데 과연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구? 휠체어가 핸디캡 맞나요? 제가 먼저 온 거 맞죠? 아닌가? 어디 안 계시죠? 저기 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벌써 왔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 기운은 내시죠. 이거 한번 치세요. 다음 넘어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전 제가 질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오실 땐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저 혼자 여기까지 올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보행복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송이 길이 어떤 데는 푹 패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주의는 좀 필요한데 혹시 나중에 온다면 전동 휠체어를 한번 이용을 해서 한번 돌아보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전동 휠체어 대여도 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손목 왜요, 왜요? 아까 했잖아요, 4개.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손목 굉장히 싫으시네요. 이걸로 저를 때리려고 하셨었어요. 빨리 때리세요. 잘도 아파요. 잘도 아파요. 손목 끊어진 것 같아요. 야외 관광지 특성상 바닥면이 매끄럽지 못한 게 흠이라면 흠. 하지만 이용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밖의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알고 보니 제주도 내 1호 장애인 친화시설로 인증받은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재미있게 즐겼는데 전동 휠체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빌려드립니다. 아, 지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내의자가 물어봤으면 저희들이 가르쳐드렸을 건데 막바로 지금 그냥 내부로 들어가서 그러면 사설 관광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 내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많이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는 부담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세제 감명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효과가 있을 거란 설명.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사설 관광지들 입장에선 유니버설 디자인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와 관련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를 찾아라. 지난 시간 공영 관광지에 이어서 오늘은 사설 관광지를 쭉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성인, 비장애인에게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다른 아동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작이군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기. 이런 노력들이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가 분명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겠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드는 행복 제주.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